무대 위로 나와주세요 아우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까지 쳐주시고 있는데요 아우 무대가 화려하게 또 청량하게 바뀌었습니다 우리 먼저 단체 인사 부탁드려도 될까요? 네 인사 드리겠습니다 둘 셋! 안녕하세요 유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어 육성으로 이렇게 특별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먼저 개인 인사를 부탁드리는데 개인 인사 제 마이크로 한번 짧게 또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팀에서 마찬을 맡고 있는 하승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휘브의 래퍼 유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휘브에서 가장 큰 눈을 가지고 있는 제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휘브의 청춘보컬 이농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휘브의 리더 제이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휘브의 황금막내 원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휘브의 안무 팀장을 맡고 있는 이정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휘브의 수련 비주얼 진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좋습니다 이렇게 개인 인사까지 해봤는데요 감사드릴게요 왼쪽에 많은 기자님들 와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이번에 키킷의 포인트 포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우 아 뭔가 바람을 불러일으키는데 청량 바람을 뭔가 불러일으킬 것 같은 포즈고요 사랑의 하트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싱글 앨범 키킷 사랑의 하트 또 다른 하트 있을까요 하나 더 네 하나 더 상큼하게 손가락 하트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엔 가운데 기자님들 바라봐 주시고요 이번에도 손 인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조금 더 밀착해서 서주시고요 손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기자님들 많이 와주셨는데 한 분 한 분 눈 맞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식 포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부의 공식 포즈고요 W를 형상화했죠 네 이따 또 무대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트 좋아요 또 다른 하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하트까지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개인 포토타진 네 이어갈텐데요 제이던 님만 남아주시고요 나머지 멤버 분들은 잠시 퇴장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력을 지닌 리더 제이더씨 왼쪽 바라봐 주시고요 네 이번엔 또 손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공식 포즈 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렬한 카리스마와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리더입니다 네 오늘은 또 오렌지 헤어로 들어왔네요 사랑의 하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트 아우 리더의 하트입니다 팔색조 매력의 소유자라고 합니다 또 다른 하트 있을까요? 하나 더 네 감사합니다 네 휘브의 마티형이지만 최고 동암미모를 자랑하는 하트 포즈 부탁드리겠고요 좋습니다 키키 포인트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손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운데도 우리 기자님들 정말 많이 와주셨습니다 네 한 분 한 분 눈 맞춤 부탁드릴게요 좋아요 네 비주얼 천재가 나오니까 분위기가 또 달라졌습니다 좋아요 공식 포즈고요 키키 포인트 포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아 네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랑의 하트 부탁드릴게요 큰 하트로 대신합니다 네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손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왼쪽 바라봐 주시고요 손 인사 부탁드릴게요 키키 키키 좋습니다 우리 기자님들 계속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키키 포인트 포즈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우 네 청량 바람이 불어옵니다 네 사랑의 하트 부탁드릴게요 하트 네 또 다른 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볼하트 아우 좋습니다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손 인사 부탁드릴게요 지난 활동 때 정말 안타깝게도 부상으로 인해서 무대에는 함께 하지 못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히브 공식 포즈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아 머리도 너무너무 예쁘네요 청량 그 자체에 머리 스타일로 들어와 주셨습니다 네 키키 포인트 포즈 부탁드리고요 네 이번에 또 무대 위 빛나는 존재감을 또 보여줄 메인 댄서입니다 사랑의 하트 부탁드릴게요 네 두 번째 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상이 너무나 탐나네요 입고 나온 제하씨입니다 네 공식 포즈 부탁드릴게요 히브의 공식 포즈고요 좋습니다 키키 포인트 포즈 부탁드릴게요 네 눈동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두 번째 하트 부탁드릴게요 네 볼하트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스마일 네 좋아요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손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하씨는 꽃사슴처럼 큰 청순 보컬의 소유자입니다 네 공식 포즈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피부 공식 포즈 네 좋습니다 네 타이틀곡 포즈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좋습니다 사랑의 하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트 어우 볼하트까지 아 안녕하세요 손 인사 부탁드릴게요 아우 보기 좋아요 네 휘브 공식 포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휘브의 막내 원준씨는 음악방송 출근길에 정말 다양한 장기를 보여준 멤버입니다 네 키키 포인트 포즈 부탁드리겠고요 오우 좋아요 윙크까지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 손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앨범에서 또 색다른 매력 발산을 또 많이 보여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피부 공식 포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용한 사과 하트 아 으 으 아